김호진 정의 끝나고 나면 우리 홍용준 정의께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김호진 정의는 2022년 윤석열 대통령 진무실 간저 이전공사를 총관했던 관리위 비서관 맞으시죠? 네. 정의는 당시 간저보수공사를 수행하면서 21그램을 선정한 이유에 대해서 감사함 감사해서 현 정부와 밀접한 분들이 추천했고 그분들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업체의 보안 유지 가능성을 판단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누가 21그램을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했죠? 네. 간사본 문답 과정에서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아직도 21그램을 누가 추천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까? 기억이 안 나니까 말씀을 못 드리는 건 어쩌도 안타깝습니다. 그럼 김건희 의사가 추천했습니까? 그런 사실은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이 없고 기억은 나지 않는다. 정말 이상하네요.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짧게 얘기하세요. 그 당시 인수의 초기였기 때문에 저희 TF에서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집무실 이전도 있었지만 관저 부분은 그 당시 저희 TF에서 담당하고 있는 일 중에 상당히 후순일이었습니다.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중요한 일이긴 했지만 저희가 그 당시에는 집무실 이전, 용산에 있는 집무실 이전이 더 급선무였습니다. 이 정도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답변 듣겠습니다. 네, 네.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이라도 당장 공항공사 사장, 응모를 체리하시는 게 아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들어가세요. 그 정도 기억력 안 되는 사람은 사장사기가 없다고 생각합니다.